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육박 가능한 데도 사람이 별로 없네요. 시카고 안녕 시카고 오랜만에 나 이러다 코로나 걸리는 거 아니지? 무슨 김 비행한 것도 아닌데 한국 음식 먹으러 오고 가자 잘 먹겠습니다 집갈람 얼마나 남았어? 지금 여기 읽어봐 집 16분 남았대 왜 이렇게 달리는데 그래? 트라픽 있으면 얼마나 걸려? 2시간 나 한 번 2시간 반 걸린 적 있어 완전 프라임 타임에 하아 이거 누군가 귀를 디자인을 잘못했구만 이거 시카고 하이웨이 지자고 짜증나는 거는 한번 다 불타고 나서 다시 한 건데 오 샛 누구냐 누구의 사주를 받고 디자인한 거냐 누가 도시설기 이렇게 했냐 나 지금까지 제 동생의 시카고 하이웨이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아 근데 진짜 15분이면 가는 거리 2시간 걸린 거네요 빨라 이게 뭐야 아 돼지 껍데기 아 진짜 웃겨 아 진짜 웃겨 이거 이렇게 많이 났어 혼자 살면서 짠 어제 남아서 싸운 거 데펴먹어요 근데 맛있다 치즈 올리니까 빨리 와 숨두부 들고 이거 좀 치워봐 언니는 언제나 그랬듯이 치우는 센스가 부족해 절대 내 컵이야 절대 제대로 된 청소를 하자 난 정리를 하자 정리가 아니고 가지런하게 놓지 여기에서 샀어 그냥 과자네 그냥 과자네 탕수육이야?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이거 라면이 언제 먹는다고 생각해 에이 바리스타 네 커피는 어떻게 맛있게 내리나요? 이게 무게를 재면 되는데 제가 무게 재는 게 없어요 사실 샀었는데 배터리가 다 나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배터리가 나갔어 쓰지마 그런 거 너무 센티티브 했나봐 그래서 내가 썩유 이러고 저렇게 터졌어 동생이 집 앞에 가서 커피 소원 마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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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라고? 크렘 벌레 스타베리 shortcake 맛있겠다 으으으으으으으으으 둘 다 기다렸어 오! 이거 진짜 크롬블렛처럼 딱딱해! 다 맛있겠다. 계장 한번 쳐볼래? 딱딱해! 잘 먹겠습니다! 첫번째로 먹어야지? 스타베리? 이건 별로다. 별로야? 응. 나쁘지 않네. 스타베리 뷰레. 맛있어? 맛있다. 잼 넣는 것보다 맛있다. 이거 스타베리? 레지큐컴버. 네, 너 맞네. 미국이든 캐나다든... 왜 딸기에서 오이 맛이 나는 걸까요? 맛없어. At least it smells like... 스타베리. 일단. 같이 먹어. 나도 먹고 싶었다. 근데 별로 안 달고 맛있다. 사실... 베이커리에서 베이커리에서 사 먹는 게 조금 싫은 게... 너무 달어. 여기는 괜찮아. 그러네. 내가 안 해. 근데 아이싱에 슈가 엄청 많잖아. 나 자진해서 찾아 먹는 애가 얘 밖에 없어. 음... 가고 싶다. 가고 싶다. 가고 싶다. 맛있어. 신이 나. 신이 나. 신이 나. 하이텀 나. 신이 나. 하이하이하이하이. 하이하이하이. 빵! 오늘 날씨 진짜 좋다. 진짜? 우와. 이야. 우리 어디 간다고? 노을스트로우. 아 노을스트로우. 노을스트로우. 아 저긴데? 이야. 난 다 요 앞에서 살아. 쇼핑 갈 겁니다. 쇼핑. 쇼핑. 우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스타벅스 리서브예요. 시카고에 있는 거. 1,2,3,4 찍? 분명 저번에 갔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 그쵸? 저렇게. 저렇게 넓은데 자리가 없어. 아 추워. 아 근데 여기 너무 바람이 많이 불어. 추워. 쇼핑을 갔는데 아무 소득 없이. 그냥 한 건 하나 없어. 그냥 돌아갑니다. 너무 추워서 그냥 가가지고 동생은 공부하고 저는 편집할 거예요. 편집. ATM은 소선이죠. 우와 전 차자. 설렁탕 사주려고? 응. 거기 캣지 언니거든. 아 오케이. 여름에 오면 진짜 좋겠다. 그리고 오늘 수업하고. 내가 런닝을 좋아하지 않지만 여기서 여름에 런닝할 맛 날 것 같은데? 여름에 진짜 좋고 지난주까지 지난주에 얼었었어. 아 진짜? 녹았네. 근데 이게 꼭 파도가 치다가 얼은 느낌이었어. 음. 저희 설렁탕 먹으러 가요. 길이 막히니까 가면 5시 20분 정도 되겠죠? 딱 이른 저녁. 여기가 그렇게 설렁탕이 맛있답니다. 입맛 없다고 다 못 먹을 수도 있대 하고 한 사람이 국물까지 싹싹 먹었대요. 시카고 설렁탕 맛집. 고고. 따단. 가자. 떡볶이 맛있게 생겼어. 코리아 소스.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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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저 파를 넣어야지. 섞음. 고기도? 얼마나 이만큼? 어. 더 넣어줘. 나 파 완전 좋아. 더? 오케이. 세 스푼. 세 스푼. 컵. 고고. 우아. 어? 이제 국수가 들어갔네. 원래 설렁탕에 이런 면 있어야지. 나. 아 짠? 기억 못 하는 거 아니야? 예쓰. 수긴. 맛있다. 음. 너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트레이더 조스! 왼쪽의 위치. 믹스넛 버터. 어멘 버터. 어멘 버터. 어멘 버터. 어멘 버터. 오케이. 우리 뱅에 가서 불병을 찾아다. 그래. 맨날 마스크 얘기한단 말이야. 공업용이라도 마스크를 많이 비해서 사고. 주문을 해 몇백급식을 주면서. 근데 그게 진짜 나은 것 같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찌개. 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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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터. 아. 아. 뿌린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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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 shi.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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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리오는 얼마? 아니야. 지금 먹으면 많아. 맛있다. 이거 맛있다. 처음인데. 좀 비싼 이유가 있었어. 아, 아까 다 올릿하네? 이 거란 엑스페스? 다른 거에 비해서, 다른 거에 비해서. 시카고 간호사 인터뷰는 먹다가 끝났다. 다음에는 한 번 제대로 미국에서 간호사 하기 아까 우리 오피스에 애기들이 온단 말이야 간호대 학생들이 그런 때 만나서 얘기해 주거든 얼굴 딱 이래 아무도 나한테 이렇게 설명해 준 적이 없어 딱 그 얼굴이야 말을 하면 말을 했지 말을 안 할 때도 있다 근데 막 와우, 이거 정말 도와줘 내가 그냥 앉아있어 6년이 된거 같아 이거 먹어볼래 치아시드 당근 blueberry almond milk banana 콜라진 파우더 beauty smoothie brains and beauty 블루베베리 그리고 설탕 그리고 설탕 그리고 설탕 와우 진짜 우와 비쇼 근데 이 동네 이쁘다 좋은 동네인거지? 집들이 달라 이뻐 동생이 저기로 포라스터로 포라스터로 한국이랑 멕시코 퓨전이라는데 저기로 맛있는 걸 사러 갔어요 막상 떠나려고 하니까 되게 아쉽네 다음엔 좀 더 길게 와야겠어요 시카고 동생이랑 좀 더 재밌게 잘 올라가고 싶어요 좀 더 날씨 따뜻할 때 와서 동부는 겨울에 확실히 너무 추운 것 같아 아이고 머리카락 배터리가 다 돼가네요 안녕 뭐야 나시 땡큐 감사합니다 냄새 너무 좋아 피쉬타코랑 something korean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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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야? 파말린 파말린? 옥수수? 옥수수 냄새가 난다 음 맛있겠다 이거를 먹고 파말린은 가는 길에 먹을래? 그래 그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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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가면서 먹지 오케이 해먹겠습니다 까말린 음 맛있다 밥도 먹어봅시다 소트가 맛있다 늘 따른 맛이 아닌데 맛있어요 응. 맛있는 밀가루 맛? 이게 깻잎이야? 이리 와. 아쉽. How are we supposed to eat this? 잘. 이렇게 왔는데. 닦아들어? 피쉬우기가 괜찮지 않아? 이건 피쉬인트인데? 맞아. 이 피쉬 진짜 크다. 뭐? 뭐? I'm confused. I thought it was like corn, corn. I wasn't expecting this. 이게 뭐야? 옥수수 거야? 언니. 카메라. 라안. יב스티나라고 여기서 게이트에서 일 하는 애가 제가 막 웃으면서 갔더니 또 우리랑 같이 일하냐고 비행하니 아니면 라하니 물어보더니 저한테 비스미스 줬어요. 아멘